공병호TV의 공병호 이때 총선 통계자료 분석을 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일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도둑맞은 표의 총수까지 계산해서 보내주었습니다. 하도 정성을 많이 투입한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더 설득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궁리했습니다마는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다시 작업을 시작하면서 연필을 들고 도표를 만들어서 가면서 이런 도표작업으로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통계 분석 결과의 재해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용산구의 선거 결과를 한 장의 테이블로 압축한 그런 도표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이곳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태웅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권영세 후보가 맞붙었고 권영세 후보가 불과 890표 차이로 간신히 승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추린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쉽도록 맨 왼쪽을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 단계씩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맨 위칸입니다. 총득표율입니다. 강태웅대 권영세는 49.6% 대 50.4%입니다. 권영세 후보가 플러스 0.8%로 앞서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로 밑칸입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사전 덕표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터이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태웅 대 권영세는 58% 대 42.%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는 16%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큰 격차입니다. 압승했습니다. 여당의 강태웅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무려 16% 포인트 앞섰습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강태웅 후보는 사전 덕표율은 권영세 덕표율보다도 무려 16% 포인트나 앞섰습니다. 아주 특별한 통계적 변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여러분이 살펴보실 당일 덕표율과 비교해보면 놀라울 정도의 압승입니다. 세 번째 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에는 모두 16개 동단위의 개표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16개 가운데서 14군데에서 여당,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6개 가운데 14군데는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87.5%가 됩니다. 반면에 불과 두 군데, 12.5%만이 통합당이 승리했을 뿐입니다. 아주 특별하고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동단위의 개표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차지하는 것은 전국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는 더욱 기막힌 일을 보시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칸입니다. 4번 당일 덕표율을 기준으로 보시면 강태웅 대 권영세는 43.10% 대 56.90%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권영세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강태웅 후보를 큰 폭으로 눌렀습니다. 무려 13.8% 앞서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용산구에는 12만 6,892명이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사전 투표에 5만 5,630명 그리고 당일 투표에 7만 1,262명이 참가했습니다. 5만 7만 정도의 표본집단은 통계학에서는 아주 큰 표본집단입니다. 이런 큰 표본집단에서 사전 선거에 투표에 참가한 표본집단과 당일 투표에 참가한 표본집단이 정당과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선호도를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통계적 변칙에 해당합니다. 통계적 터기현상에 해당합니다. 일어나기가 힘든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 선거결과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물고 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거의 유사한 그런 표본집단이 완전히 며칠 상간에 사전 투표 날에 짜장면을 좋아했던 사람이 2,3일 후가 지난 다음에 갑자기 그냥 짜장면을 다 버리고 짬뽕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답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16%포인트 앞섰고 당일 투표에서는 통합당 후보가 13.8% 앞섰습니다. 두 개를 빼게 되면 무려 30% 가까운 그런 선호도, 30%포인트의 선호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통계적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신이 특별히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특히 2번과 3번을 비교하시면 푸른색자와 사전 득표율과 붉은색 수차인 당일 득표율을 비교하기만 해도 아, 여기에서는 뭔가 큰 이변, 조작이나 통계적 개입이 발생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푸른색과 붉은색을 비교하는 것만 충분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기막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칸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신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 득표율은 33.12%대 31.9%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1.14%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100%를 기준으로 하면 각각 50.87%와 49.12%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정당 후보에서는 용산의 유권자들은 거의 비슷한 표를 주었다는 겁니다. 정당 투표를 보면 용산군은 거의 민주당과 통합당에 대한 정당 선호도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푸른색 숫자를 보시기만 사전 득표율에서 민주당 후보가 16%포인트나 앞선 결과를 낳은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죠. 통계나 숫자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전 투표 결과에 조작값 이른바 가채고차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당하듯이 후보는 통합당을 뽑고 사전 투표에서는 몰표를 민주당 후보를 밀어준다 이런 것은 정말 말은 말이지만 말같지 않은 이야기죠. 이른바 교차 투표 이런 이야기하는데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선호도라는 것은 특정 정당의 후보를 좋아하며 특정 정당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 도표를 보시는 분들은 사전 득표율 푸른색과 비례득표율 초록색은 모두 오염된 숫자 조작된 통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푸른색과 그 다음에 초록색 사전 득표율은 푸른색과 비례득표율은 초록색 이 두 가지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여기에서 진짜 숫자일 가능성이 가장 뭐냐. 그럼 바로 붉은색의 당일 득표율입니다. 붉은색의 당일 득표율이 여러분 가장 진짜 유권자들의 진짜 마음을 담은 것이 바로 당일 득표율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료를 제공한 분은 당일 득표율이 진짜라고 믿고 그 진짜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무려 훔쳐간 표가 제1당이 제2당 야당의 표를 훔쳐간 표가 8309표다. 이렇게 추정치를 딱 제시한 겁니다. 숫자나 통계는 무자별 정도의 사실과 진실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관여되었던 사람들은 아마 영원히 기억이 될 겁니다. 기록이 될 겁니다. 숫자나 통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어디냐 이런 게 바로 증거입니다. 5만 7만 되는 표본 집단에서 당일과 그리고 사전 표본 그룹이 완전히 다른 선호도를 나타냈다. 이것만큼 증거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했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속속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증언하는 증거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숫자와 통계 합의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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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